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부정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문 만들기에서 이렇게 don't를 사용해서 don't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부정문 만들기의 기본 형태는 주어, don't, 동사, 원형 이 세가지 성분이 부정문을 만드는 기본 형태인데요. 제가 저번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don't를 붙여줍니다. 즉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붙여주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고요. I, 나는 이때 주어, 항상 영어에서 주어 자리는 문장 맨 앞에 첫 번째 자리가 주어 자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don't가 붙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사이에 don't를 넣어주면 부정문이 됩니다. 나는 뭐뭐하지 않는다, go는 가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어수는 뭐뭐하지 않는다가 맨 뒤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부정어, don't는 do not, do not의 줄임말, 축약형입니다.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붙여주면 부정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부정문은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써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I go, 나는 간다, 이것이 평서문, 긍정문이고요. 이게 가장 주어, 동사,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I don't go 할 때 이 동사 앞에 don't가 붙어서, don't가 붙어서 나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문이 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나는 간다, 그리고 앉는다. 부정어가 동사 뒤에 붙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 앞에, 부정어가 동사 앞에 붙어서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 원형이 무엇인가? 동사 원형이란 말을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자주 듣게 되는데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go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o가 동사 원형이 맞고요.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았을 때 가장 기본골, 으뜸골, 우리말 사전에서도 사전을 찾을 때, 국어사전을 찾을 때 으뜸골, 기본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o라는 단어에 es가 붙었습니다. 왜 es나 s가 붙느냐? 동사 뒤에, 동사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이것도 제가 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 뒤에 es나 s를 붙여서, 이거는 go의 원형이 아니라 go의 현재 시제형입니다. 그래서 es가 붙어서 원형이 아니고요. went는 go라는 단어의 과거 시제, 과거 시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형이 일어나서 원형이 아니고요. gone, 이거는 go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 일명 pp,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과거 분사는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즉 현재 완료 시제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go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n, e가 붙었고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go라는 단어에 ing가 붙었는데요. 이거는 현재의 진행형이나 동명사가 됩니다. 이것도 현재의 진행 시제가 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자, 이제 아셨죠?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es나 s,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 이렇게 시제 형태가 변하기 전 원래 형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원래 형태, 동사 원래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동사, 동사만이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자, 예시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운전하지 않는다. 나는 I drive, 나는 운전한다에서 동사 원형, 동사 앞에 don't가 붙었고요. 그리고 don't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때 꼬리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원래 형태, drive, 나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가 됐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는다. don't를 빼면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인데, 동사 앞에 don't 부정어를 붙여서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 나는 don't play, 연주하지 않는다. 더 피아노, 자, don't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o not, do not의 축약형,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발음하실 때 don't 하지 않으셔도, don't, don't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don't, 너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 you, 너는 have a house, 집을 가지고 있단데, 가지고 있다. 라는 동사 앞에 don't가 붙어서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you, 너는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a house, 집을. 너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you, like, soccer, 긍정문은 이렇게 되고요. like, 좋아하다. 라는 동사 앞에 don't를 붙여서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you, don't, like, soccer, 너는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축구를. 그들은 수영하지 않는다. 자, they swim, 그들은 수영한다. 이게 긍정문이 되고요. 부정문이 되려면은, swim, 이게 바로 동사인데, 수영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don't를 붙여줘서, they don't swim, 그들은 수영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they, 그들은 drink coffee, 커피를 마신다. 라는 긍정문에서, drink, drink, 마시다. 라는 동사인데요. 동사 앞에 don't를, don을 붙여주어서 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they, don't, drink, 커피, 그들은 커피를 don't drink,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부정문 만들기는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써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do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don't, don't, don't을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부정문 만들기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